해남집 해남 떡갈비 전라도 음식이래요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현재 정심시간이 좀 넘었는데 사람들이 조금 있네요 조금 여기 수요미식회에 나와서 되게 유명한 맛집이래요 고리골비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좀 늦게 나오네요 지금 10분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성격이 급하나 빨리 빨리 안나와요 지루합니다 기다리는 시간 어 나온다 반찬만 나오는데 반찬만 나오고 있어요 반찬만 먼저 나오고 있어요 와우 역시 다이소바 맛있어 보이네요 와우 이거 오징어무침이? 낙찌무침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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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에요? 녹찬무침 아 말아먹으라고? 아 아 네 오우 맛있어 보이네요 응 응 응 아 으 음 으 쩔 으 으 육전이 나왔습니다. 육전. 맛있겠죠? 육전. 육전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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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